똑똑똑똑똑똑똑똑똑 구독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머리에 모양을 낼 때 헤어 왁스라는 것을 사용하잖아요? 그런데 만약 왁스가 다 떨어져 버렸을 때 대신할 만한 게 있을까요? 찾을 만한 곳이라곤 냉장고 밖에 없겠네요 와우 냉장고에 있는 거라곤 딸기잼 밖에 없네요 이제 딸기잼 머리 한번 듬뿍 발라볼게요 오우 딸기향 한 요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? 네 그냥 왁스 바르듯이 손에 쫙 펴 발라주세요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오 오 아직 모르겠어요 오 예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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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